안녕하세요 드림비케차 입니다. 네 지금 갑니다 이제 잠시 후면 현장 퇴근 시간이 다 돼가죠 퇴근시간 전에 거래 내놓은 그 쓰레기를 건물을 넣는 작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 현장 정리해야 되니까 조금 바쁘지요 시간이 지금 5시가 다 돼가네요 이 지역은 그 고양시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요 야간이 되면 점점 더 화려해져요 지금은 그렇게 아직까지 복잡하지 않은데 점점 점점 저녁때가 되면 바빠지기 시작하죠 유명한 화정 족발과 최연숙 족발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족발쯤 여기가 본점입니다 화정 족발 다 아시죠 한번씩은 드셔보셨을 거에요 최연숙 족발도 마찬가지구요 여기 같이 붙어 있어요 건물 입구에 있는 나무부터 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건물 안에 장애물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천정고가 높아갖고 높이높이 들고 들어가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많아서 대각선으로 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자재가 많이 쌓여 있네요 여기저기요 오른쪽에 분홍색은 며칠 전에 내려놓은 단열재입니다 건물 단열재요 저 앞에서 내려놨는데 그것도 치워야 되겠죠 복잡하네요 저 단열재는 사람이 들어도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옮기고 있어요 지게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거 사람이 다 날라버리네요 단열재는 스티로폼의 일종이잖아요 저 정도에 하면 그냥 혼자서 발짝발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분들이 저걸 다 치워줄 때까지 잠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뭐 반짝반짝 틀어버리죠 저도 내려가서 힘을 버텨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 한분 더 왔네요 뭐 그렇다면 일은 쉽게 끝날 것 같아요 반짝 뜨잖아요 지게차 필요 없어요 사람의 힘도 굉장히 세죠 자 이제 나무 들어갑니다 저번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다 다시 2단을 얹혀버리고 이제는 빨리 쓰레기 치러 나가야죠 아 그러나 저러나 벌써 5월달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네요 정말 세월 빠릅니다 5월 한달도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정신없이 지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에는 5월달은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개인적인 집안일이 겹쳐갖고 지속적으로 집안일이 겹쳐갖고 주기적으로 일을 잘 못했어요 근데도 진짜 시간은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일을 하든 말든 뭘 하든지 간에 시간은 흐르고 있죠 그 군대에 있을 때 생각나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흐른다는 거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시간을 막 그냥 달려서 앞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5월 한달 돈들 많이 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 돈받을 거 열심히 잘 받으시고 또 5월달에 무사고 안전운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이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6월달에 또 받겠습니다 6월달에도 또 저는 일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6월달에 또 다른 집안일이 있어서 일이 자꾸 끊어져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 같은 떳다방 영업용주계차 떳다방의 장점이죠 현장에 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못하는데 떳다방 같은 경우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돈을 안 벌고 포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못 가는 대신 또 다른 집에서 일을 하면 되니까요 이게 떳다방만의 장점이죠 내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이것마저 없었으면은 순맞게 못 살죠 그냥 한달동안 쉬고 싶으면 한달동안 쉬어도 돼요 물론 수입은 없어요 뭐 못 버는 만큼은 안 먹고 안쓰면 되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또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어요 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못 쉬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벌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빚이 없고 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지출이 거의 없다면은 이 자영업만큼 좋은 직업은 없죠 까짓거 뭐 안 벌면 그만이니까요 그냥 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빚은 쌓여 있고 매달 들어가는 돈은 넘쳐나고 항상 적자일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길을 쓰고 일을 하고 길을 쓰고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옛날에 노예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들은 어느새 이런 돈이 없으면 못살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돈덩거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은 열심히 가서 일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밥 먹고 잠자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지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밥 먹고 자고 그것보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 들어갈 때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현실인 뿐입니다 우리들 지금 돈의 노예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큰 돈 벌어서 이자 갖고 먹고 살거나 건물 하나 지어서 새 받아 먹고 살면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해 봤거든요 언젠간 한번 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